자, 컵패드 52%까지 왔습니다. 언제 다 깰까요? 대체 발컨이라니... 내가 그래도 잘해 나 정도면 잘하는 거잉? 가자 못 들어 하구요 어? 아싸 가자 이게 누구냐? 용, 용 아니야? 용? 용 받는 용인가? 자, 누구죠? 영어... 영어는 뭐... 몰라도 되요 이것도 뭐야? 아, 이건 드래곤다 아니네? 우와 우와 어, 왜? 야,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 꼬리는 또 어떻게 하라? 꼬리는 또 어떻게 하라? 꼬리는 아, 이렇게 봐야 되나? 꼬리는 와, 어려워, 어려워 야, 이제 용이 두 개야? 뭐야, 어디야? 이만 또 어디야? 왼쪽 왼쪽? 매드 파더요? 매드 파더? 잠시만, 나 지금 볼 시간이 없어 이것도 뭐야? 와, 필사기네? 와우 어, 야, 이걸 왜 마... 아우, 내가 왜 눌렀지? 안 넣어? 아, 그거 다 하는데... 아, 아까워 어, 크리스네 어서와! 야, 내일 보지! 태판을 어서와, 어서와 어, 쫙! 이렇게, 이렇게 탭하는 거 누르면요 무기가 수업 돼서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아, 야, 꼬리까지 신경 어떻게 쓰냐, 내가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필사기! 빠져잇! 아, 진짜 매너 좀 매너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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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무 빨리 아, 야, 좋은데 이거? 총 바꾸면 쏘는 거 좋은데? 아, 제발! 레알 발컨 어? 두고 보셈 깬다 우와! 우와! 꼬리로 잼, 꼬리로 잼 아이고! 아하하하하 필사기나, 필사기 나옵니다, 필사기 나옵니다, 여러분 필사기! 다샤잇! 우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케이 오우호! 오우호! 어? 오우호! 와... 어려워, 어려워 어?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오우호! 아니 제발 이런 거 좀 제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좀 자재 좀 이마 아, 아, 개 아우, 짜증나 아니 아래 누른 채로 때리다가 실수로 내가 내려가 그려볼게 맞는다니까 아 벌써 옛날에 차 밖에 안왔어 자 필살기 오! 야 이걸 맞네 아 잔기 자 어? 와우 와 이걸 맞아? 이걸 맞음? 자 꼬리를 치고 야 죽어 야 죽어 야 죽어 자 왼쪽으로 피해주고 피해주고 야 너무한다 다시 깰 때까지 깨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되냐 키가 짠난다 호잇 호잇 오케이 필살기 피살기 저게 진짜 문제없는거 저게 진짜 문제없는거 저게 진짜 잘 뛰어요 저 녀석들이 겁나 잘 뛰어요 그래서 오케이 HP가 1밖에 안왔었는데 오 으아악 따아 피살기 야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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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안나는데 아 ㄲㄹ 패턴 알겠어 패턴 알겠어 패턴 알겠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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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이번엔 좀 잘하죠? 오오오 여러분 인정? 오케이 아니 이걸 맞으면 어떻게 하심? 필살기 와 이걸? 저 저 뛰는 걸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아하 헛질 그냥 깰 때까지는 조용히 있을게요 깰 때까지는 조용히 있을게요 자 꼬리가 은근히 너무 짜증 나니까 저거 피해주고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수업 컵 패드 나 그냥 이거 수업 안할래 수업 수업하니까 짜증난다 수업 안하겠습니까 수업하니까 괜히 수업하니까 더 맞는 것 같아 수업하지 않겠습니까 수업 그냥 수업 안할게요 그냥 기본 총으로 할게요 이런데에서 수업하면 더 안좋은거 같아요 자 꼬리좀 꼬리요심 꼬리꼬리 그렇지 꼬리 불 2개 불 2개 하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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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사기 야 한대도 안맞았어 보세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대도 안맞았어 한대도 안맞았어 여기만 잘해야 돼 여기만 잘하면 돼 아니 이걸 왜 맞아 이런 얼탱이 없는거에 맞지 말라고 좀 고 아 아 아 아 아 아 두개의 한 해 그런만하지 말아 죽어요 자 꼴 꼴 꼴 꼴 꼴 꼴이 자 일단 하나도 안 맞거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맞으면 안 돼요 우우 오케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맞아요 아니 와 운 좋기 피했다 이거 잠깐만요 아이고 어 뭐 있어요? 오케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못 피해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뉴스다 얍 와 쩔었다 아 이런 말 하지 말랬지 이런 말 하지 말랬지 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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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임마 아니 아니 에잇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아 두 번 두 번 오케이 두 번 두 번 하나만 깨자 오늘 방송하는데 얘 하나만 깨자 오늘 방송하면서 부탁한다 아니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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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네요 가자 죽자 뭐야 영상 뭐야 이번엔 또 형 영상 뭐야 야이씨 뭐지 아 그만해 이미 삭제 못해 이미 이미 정하기 늦었어 환불도 안 돼 이제 아래 꼬리 조심 삭제라 애송 오 살았다 아 영상이 왜 안나오지 나 영상 설정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는 초반이 잘하죠 죽으면 사니까 저거를 내가 스와핑 할 그게 없어 안돼 아래 꼬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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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약간 내가 좀 약간 운좀 끈 것 같아요 꼬리심 꼬리 어깨 넘겼고 자 빨리 안돼 여기서 있으면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게 문제 저게 아 저게 문제 저게 저거 웬만한 맞추지 말아야겠어요 아니 어디서 피하라구야 니마 아니 이거 어디서 피하라구야 니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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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리지 밀리지 말라 미 아 아 착지해라 애송이 으하핳하하 착지해라 애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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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맞고 와 아씨 자 이제 필리 emailed 아저씨쓰지마 아직쓰지마 아직쓰면 안돼 아직쓰면 안돼 이야아아아 하하하하 오케이 으어 으어 피해주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자식아 그리고 피해사기 막방 안 죽었네 제발 죽어라 제발 보스 하나하나가 힘들다 진짜 보스 하나하나가 다 힘드네 진짜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섬 이제 다 깬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얘한테 말하면 얘가 열어주지 않니? 어 열어주네 오케이 다 깼죠 제가 마지막 그 보스 전 보스에요 자 어 두어 자 설명해드릴게요 그 조그만 머그컵들이 어 잘 싸우고 있어요 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음 빛을 받고 있다고요 어 받군 어 난 이 친구들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라는지 모르겠어 어 그냥 뭐 부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일처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좀 우리가 걱정해야지 않을까요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가자 뭐냐 뭐지 이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불화하다 와우 오케이 깼고 불화한데 뭔가 불화한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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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아니 헐 참나 갑자기 생기네 이야 튀어나온 수준버소 튀어나온 수준버소 깨주고 오케이 야 역시 극딜하니까 빠르네 와 이거 좀 이거 좀 피하는게 좀 쩍한데 꿀보리랑 뭔 상관이야 아마도 위에서 저 뭐야 니 막 아 불안해 불안해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피하라는 아 뭐 좀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아 아 아 아 아 저도 뭐야 저도 뭐야 아 저건 또 뭐야 어 어 기계꼬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여기 너무 이런게 너무 많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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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온다니까 그냥 그냥 가까이 온다니까 그냥 무식하게 어 뭐야 어 리아형 오랜만이에요 어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 보기 힘듭니까 보기 힘들어요 물론 마비동이 내가 요즘에 좀 그냥 밤에 들어가지만 어 보기 힘드십니까 오케이 대마왕 여기 이제 동천형도 있는데 아 저기 제일 싫어 그냥 다가와 그냥 뭔지 몰라 그냥 다가와 또 있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둘 셋 오케이 너무 잘 피하고 있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렇지 저거 좀 성가식은 저거 위에서 위에서 빼주고 피한 데 집중해 피한 데 집중해 피한 데 그냥 피한 데만 집중하세 요 자 피해 주고 그렇지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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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불안한데 불안한데 야 피해 일단 피해 피해 와 와 줄일 뻔 있다 와 이건 좀 아닌데 와 이건 좀 아닌데 야 세상에 도옹 갔다 왔다 아 죽이야 얘부터 빨리 없애고요 오케이 빨리 없앴고 여기서 맞으면 안 돼 던파 하시느라 못 봤구나 하긴 던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없앴고 여긴 쉬어 여긴 쉬어 여긴 쉬어 여긴 쉬어 아 진짜 니마 이 맛에 자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쉽거든 얘는 얘는 쉽거든 야 아 아 아 급딜하면 금방 깨야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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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해주고요 그냥 피해줄 그냥 으 으 으 으 hpa 템 밀리는 템 있어 있어 아 진짜 말이죠 어떻게 사 이건 도저히 못한다 어떻게 삽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어떻게 삽니까 이거 으 보조 이거라도 보조 으 으 그 사람 딜 떨어진다고 그래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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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필살이 낫게 놔 자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하나 더 둘 아 가까이 가둬주고 너무 거지 같아 야 빨리와 빨리 없애게 극딜하자 극딜 끝 여왕벌이 문제죠 자 뭐죠 이번에 볼까요? 스펙트럼? 아 맞네요 굴 하더 하더 굴 오케이 나 이해가 제일 싫어 오케이 그냥 그냥 피하고 피하세요 얘도 그냥 피하고 피하세요 가운데가 제일 문제 가운데 제일 싫어 야 아 이럴수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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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로버스는게 왔지 맞다 타임워트 아니면 최고는 찾으라고? 아 그래? 아 야 채팅을 못보고 있어 지금 기다려봐 다시 빨리 오세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아 아 와우와우와우와우 끝 오케이 아 아 아 저 아주 너무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고마워. 오키이 으 으 으 되주고 으 으 와우 아사스 으 얘가 이게 제일 쉬워요 으 아니 왜 점프를 안할까 왜 얘가 점프 안할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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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싫은데 자 피안되셨죠? 지금 지금 오케이 지금 왼쪽 아니 왜 오케이 켜지고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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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이게 제일 문제인데 로벌어라고 했죠 위로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 너무 짜졌네 필살기는 아껴 쓰라기건만 아끼지 말아야겠어 로봇 필살기 쓰는게 같다고? 알았으 고마워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게 차의 끝에서 피한게 왔구나 아 이제 뭔지 알겠다 저거까지 잘 피할거같아요 이 차의 끝에서 피한게 안내요 여러분 보니까 아 와 미친다 아니 점프하면 내려와야지 물을 거기에 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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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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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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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는 오히려 끝에서 피하는게 왔더라구요 보니까 아 아니구나 아니 아래로 쓰라고 아래로 거지같아 진짜 아래 모르니 아래? 아래라는 단어 몰라요 니마? 아니 뭐 아 미치겄네 저거 깰 수 있어요 저 주먹 혹시? 저 주먹 깰 수 있는거 아닌거 같은데 보니까 아니 내가 필살이 딱히 아끼려는게 아니었어 아 초온이 어서오세요 지금 돌아뿌립니다 지금 자 스펙트럼 하나 둘 하나 더 자 이거는 오히려 끝에서 피하는게 낫더라구요 끝에서 피하면서 딜 때리면서 피해주고 그렇지 봐봐 봐봐 잘 피했지 잘 피했지 자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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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기 저거 비행기인거거든요 야 그냥 지금 때려 짠 나니까 그렇지 오케이 야 딜 많이 넣었다 딜 많이 넣었다 비행기 페이지를 스킵한다고? 왼쪽이다 아니 니마 니마 이러시면 안되자 니마 아 이제 주먹이 날아온다니까 이렇게 비행기 페이지를 스킵한다고? 어떻게 스킵해 비행기 페이지를 이거를 그전에 그전에 죽여버린거에요 설마? 아니 설마 그전에 죽여버린단가 지금? 미치겠네 여기가 또 가슴을 다닐까? 네 또 가슴을 다닐까?